안녕하세요 제니윤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서 드디어 채널 멤버십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오픈하게 되어서 왜 안하나 싶으셨던 분들 많으시죠? 아시다시피 제 채널은 음악 채널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제 채널이 더 꾸준히 운영되고 더 좋은 영상이 제작될 수 있게끔 채널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컨텐츠는 기존처럼 꾸준히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멤버십 가입을 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나 혜택들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 채널 멤버십은 4단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름이나 금액이 다 다르고요 주어지는 혜택도 다 다릅니다 4단계는 안단태, 모데라토, 알레그로, 비바체 이렇게 빠르기말로 준비해봤어요 먼저 1단계로 되는 안단태는요 저의 멤버십 가입자라는 배지가 있어요 댓글을 다시던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댓글을 다시던 배지가 이렇게 닉네임 옆에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멤버십 가입자구나 라고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렇게 배지가 붙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업로드하는 모든 영상을 우선 시청하실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시고요 2단계는 모데라토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안단태 혜택은 무조건 다 받으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 촬영할 때 NG 장면이라든지 지금은 오디오 녹음을 한 영상이랑 섞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이렇게 카메라에 담긴 땡 연주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연주 영상을 보실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십니다 3단계는 알레그로 등급인데요 마찬가지로 모데라토의 등급의 혜택이 모두 주어지고 추가적으로 그냥 연주 영상이 아닌 다른 일상적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그로 이상 등급 분들한테는 제가 게릴라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그냥 라이브를 켰을 때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또 특별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비바체라는 등급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혜택 플러스 앞으로 제작되는 제 모든 영상의 이렇게 내용의 이름으로 후원자 비바체 등급 후원자라고 해서 이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 영상 후원자로 기록되는 만큼 아주아주 특별한 등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채널이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여러분 덕분인 거 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제 채널이 같이 또 커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니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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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